여러분 안녕하세요 케이팝 쇼커 채널 김기자입니다 정부가 하이브에 대해서 그룹 회계감사를 면제주의로 최종 결정했다는 긴급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지난 9월 6일 올린 영상에서 정부가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하이브를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을 하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하이브에 대해서 향후 2년동안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정부는 세무조사 면접뿐만 아니라 하이브에 대해서 200여개에 달하는 각종 행정, 재정, 금융특혜를 부여하기로 결정을 하였었는데요 10월 9일 증권선물위원회는 하이브에 대해서 향후 2년동안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를 면제해주기로 결정하였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지지회사인 하이브와 자회사들의 재무제표를 통합관리해서 외부감사를 받아야하는 그룹회계감사를 향후 2년동안 면제받게 된것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하이브는 향후 2년동안 세무조사와 그룹회계감사를 모두 면제받는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받게 된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하이브는 내년 하반기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컴백과 함께 정부로부터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받는등 제2의 도약을 맞이할수있게 된것입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 채널 김기자였습니다 K-POP 쇼크 채널 김기자1호 K-POP K-POP